안녕하세요 오늘은 요 트레비 탄산수 리뷰를 해볼건데 아니 왜 트나디에난 탄산수를 리뷰를 하냐고 그러는데 요거는 보이실까요 여기에 금귤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리뷰 제가 일반 슈퍼나 이런데서는 못봐 가지고 좀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특별한거 없습니다 탄산수에 금귤 넣은건데요 그냥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말 그대로 귤 맛이에요 네 귤 맛인데 저는 트레비 자몽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저 레몬 라임 요런걸 다 먹어 봤는데 요게 좀 그래도 좀 거북하지 않고 맛있더라구요 네 요걸 추천해 드려요 되게 맛있고 좀 잘 이게 트레비 중에서 제가 잘 트레비를 계속 먹어 봤다고 말씀드렸지만 트레비 중에서는 요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요거는 구할 수가 없더라구요 그 일반 슈퍼나 이런데서는 제가 먹본거일수도 있고 네 근데 요거 편의점에서 지금 뭐 어디 조금씩 편의점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요거 지금 투 플러스 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600원인가 1800원 인가에요 좀 비싸긴 한데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되게 맛있어요 그냥 간단한 립 이런게 있다고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